대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? 몸도 좋고 마음도 좋고요. 몸도 배부르고 일단 몸도 배부르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진선미를 누릴 때 최고입니다. 이게 대동이 다 좋은 거예요. 모든 백성이 하나가 돼서 다 행복해질 때 대동 그러면 한 가지 동작. 전체가 불만이 없는 상태가 대동이에요. 한 나라 전체가 불만이 없으려면 가난한 인은 가난한 이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외로운 인은 외로운 이대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다 만족해서 행복해질 수 있냐는 거죠. 이게 정치의 화두입니다. 대동이라는 거. 홍익 대동 같은 거예요. 화두예요. 이 고조선에서 홍익 그런 게 중국에 건너가서 대동 이렇게 된 겁니다. 공자님한테서 대동이라는 말로 표현된 거죠. 대동. 그게 우리랑 연결되는 게 여기서 저기 베링 헤어 건너간 게 아메리카 인디언들입니다. 인디언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인디언도 있겠지만 여기서 건너간 인디언들도 다 가면 대동이에요. 대동. 다 좋아야 돼요. 그래서 그 양반들도 이 모양으로 가운데 불 피워놓고 둥그렇게 앉아서 모임합니다. 이 모임이 찌그러지면 안 돼요. 둥그러야 돼요. 그래야 대동이니까. 다 좋다는 표시거든요. 학당 로고가 대동의 표시예요. 철학적으로는 참나와 애고지만 이게 정치적으로는 대동이라는 뜻입니다. 양심을 중심으로 다 원만하게 하나 돼. 누구도 더 멀고 가깝고가 없죠. 사회 구성원이 다 이 양심 혜택을 받아야 돼요. 양심 속에서 살아야 돼요.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건 차등이 있지만 이 양심 속에서 하나가 돼서 다 같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는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될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합니다. 다 자기 내면에서 자명하고 뿌듯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. 다 자기 역량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가난한 이는 가난한 이대로 자명하다.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우리나라가. 또 부자는 부자대로 자명하게. 내가 양심 안에서 자명하게 살고 있다. 이 느낌 들겠냐는 거죠. 탐진 7호 보면 절대 자명은 없습니다. 탐진 7호는요. 부자도 결핍감이 심해요. 더 벌어야 돼요. 지금 옆집 부자는 더 많아요. 나보다 돈이. 주식이 이번에 더 올랐대요. 그럼 이 부자는 또 긴장해야 돼요.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만 이분은 이분들대로 또 권해가 있단 말이에요. 다 만족하지 못하는 세계입니다. 아무도 만족을 못해요. 양심 안에서요. 내가 지금 돈이 많지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 양심에 찜찜하게 안 썼다 하는 이 자명함이 있어야 돼요. 이 자명함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. 국민들은 국민들도 나의 가난하지만 나의 양심에 어긋나게 안 살았고 그리고 이 사회는 또 살만하게 나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크게 지금 결핍감이 없다 하는 양심 안에서입니다. 양심 안에서 결핍감을 못 느끼게 할 수 있냐는 양심적 자명함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. 그 안에서 양심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욕심의 만족. 이게 이것만 가능합니다. 안 그러면요. 양심 떼고 욕심의 만족을 주장하면 누구도 그건 만족 못해요. 그거는 우주에서 제일 부자도 만족 못해요. 대동의 원리가요. 이게 아주 고급 철학입니다. 그래서 인류의 숙원 사업이에요. 홍익 인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.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게 누구를 이롭게 하면 누군가가 또 이제 손해를 봐요. 이 현상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할 때 다 좋다는 게요.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. 현실적으로. 욕심만 놓고 보면 그건 100% 불가능해요. 그건 안 돼요. 여러분이 배부를 때 또 누군가는 먹을 걸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게 양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원리 말고는 이게 추구할 수 있냐는 거죠. 이거를. 그래서 양심 안에서 양심 안에서 이 원칙을 어기지 않는 것을 제일 이 사회가 중시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각자대로 자기 욕심을 채운다면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좀 심오한 철학적 민주주의다.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요. 양심 빼면 어차피 답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홍익 빼면 답이 안 나옵니다. 대동.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. 모두가 양심 안에서 이 통등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. 이런 이론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결핍감 속에서 허덕이게 돼 있고 남과 투쟁하게 돼 있고 약육 강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. 약자 보면 짓밟게 돼 있어요.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. 그래서 이런 공식은 양심만이 막아줄 수 있다.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싶어도 양심에 어긋난 짓을 못 하겠다 하는 그거 하나가 막아서 강자가 약자를 도와줄 수 있게 만듭니다. 이거 말고는 절대 도와줄 생각이 안 나요. 지금 왜냐. 이 강자도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. 내가 지금 강자 자리를 잘 지키려면 약자가 계속 존재해야 되고 나랑 대등한 강자들보다 내가 더 올라가야 돼요. 남 위로. 그럼 이 결에 한번 뛰어든 순간 이 사람은 지금 다른 답이 없어져요. 약자가 보이는 대로 짓밟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착취를 해서 더 큰 강자가 돼야 겨우 내 위치가 보장된다.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어요? 근데 거기에 양심이 들어가면 그리고 혼자 지키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양심을 지킨다면 믿고 안심하고 나도 양심 지키겠죠. 나 혼자 지키는 거는 겁내해요. 나 혼자 양심 지켰다가 이 강자가 약자로 전락해버리면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? 다른 강자가 와서 바로 짓밟을 텐데. 그러니까 강자도 약자가 될까 봐 양심은 쉽게 못합니다. 양심이 지금 뭔지 오해하시는 것도 있지만 일단 현실에서 양심을 쉽게 못하는 게 남한테 못 베푸는 게 베풀었다가 직원들한테 식당을 하는데 직원들한테 잘 베풀어주고 비법도 가르쳐주고 했더니 바로 앞집에 진짜 원조 뭐뭐 식당 딱 나와. 그럼 이 사람이 다시는 양심하시겠어요? 이제 남한테 베푸시겠어요? 철저히 더 철저히 약자들하고 자기랑을 구분짓겠죠. 정보도 차단하고 모든 걸 차단하겠죠.